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헌양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헌양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예배하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찬양대 당신은 하나님의 헌양 안에 헌양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우리 타민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헌양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선생님을 통하여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예배하여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향하여 헌양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변화시키셨죠 나 다시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이제 주님의 자녀 되었어요 나 다시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이제 주님의 자녀 되었어요 나 다시 태어나요 일어나서 나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이제 주님의 자녀 되었어요 나 다시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이제 주님의 자녀 되었어요 오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 못 보던 아주 예쁜 선생님이 계시죠? 우리 친구들에게 율동을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요번에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해 볼 건데 우리 친구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만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우리 결 떠나는 마음으로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다시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은혜로 난 이제 주님의 자녀 되었어요 오 잘한다 둘 셋 넷 슈퍼파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갈래요 그 사랑이 날 변화시키셨죠 나 다시 태어나요 정말로 나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은혜로 난 이제 주님의 자녀 되었어요 나 다시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은혜로 난 이제 주님의 자녀 되었어요 나 다시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난 이제 주님의 자녀 되었어요 나 다시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은혜로 나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은혜로 난 이제 주님의 자녀 되었어요 예 박수 너무 잘한다 우리 시간에는 앉지 마세요 아직 앉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아직 앉는 거 아니야 우리 이번에는 우리 성경학교 때 또 다른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그 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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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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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찬양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찬양이잖아요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우리 시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담아여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입술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정말로 오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악한 사단막이 방해를 모두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죽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죽게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겸손히 주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말씀 가운데 순정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 의해 서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초등부 예배를 위하여 윤순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리며 아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날씨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별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되며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우리 아이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달려들지라도 이들 악한 것들을 넉넉히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청등부 아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기도하지 못하며 옆 친구를 괴롭히거나 잡담하며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인 사단의 공격을 넘어지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쁘게 기대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듣는 귀한 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돌아오는 다다음주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울 성경학교 준비 과정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어 은혜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은근 목사님 설교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온 친구나 등반한 친구 있나요? 네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기소개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사원이요 여러분 이 친구 4주 등반했다고 합니다 모두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원 축복합니다 들어가주세요 이종본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초등부 표현은 예수님처럼 보금의 증인답게입니다 초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어린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주의사항 또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필사 본문은 사모예라 12장 25절입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가 매주 GR층에서 들여지고 있습니다 강서규의 유튜브 채널이 매우 오후에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주부를 열심히 모은 친구들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11일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들 참석해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로 섬기기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른쪽에 있는 성경 이야기 표 보셨나요? 저기 새로 생겼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신약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다 읽은 친구들에게는 연말에 달란트 시장에서 상품과 시상이 있을 예정이니까 다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2부 순서로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오늘 생일에는 뭐가 준비되는지 아세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고 축하하는 자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죠? 항상 이렇게 깊은 보금의 소식, 좋은 소식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만 받으소서 봉원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옘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들려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들로 말미암아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하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여하는 삶을 세상 끝날까지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아는 데에 기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사모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에라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4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하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아가페 찬양대회 전부 찬양 후 이현근 목사님께서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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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corn 나의 삶에 전부 되신 주님 언제나 찬양 드립니다 내 삶에 전부 되신 주님을 나의 삶에 전부 되신 주님 언제나 기도드립니다 내 삶에 전부 되신 주님께 매일매일 주님 말씀 듣기 원해요 주님 말씀 따라가며 살기 원해요 매일매일 주님 말씀 듣기 원해요 주님 말씀 따라가며 살기 원해요 나의 삶에 전부 되신 주님 언제나 찬양 드립니다 내 삶에 전부 되신 주님은 나의 삶엔 주님 것이 오니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 삶에 전부 되신 주님께 전부 되신 주님께 와 너무너무 찬양 잘하죠 아가페 찬양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찬양 왜 열심히 해요? 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서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네요 우리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고 또 우리가 들었을 때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가페 찬양대 격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와 해달라고? 와 이야 정말로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한번 비전소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복음의 증인답게 하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초등부 둘 기도와 말씀으로 제자되는 초등부 셋 모이기를 힘쓰는 초등부 넷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초등부 다섯 사랑하고 전도하는 초등부 이런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자 우리 첸트를 우리 해봐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첸 투 원 투 쓰리 포 시편 140 5편 13 절 말씀 시편 14 5편 13 절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의 이들이 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의 이들이 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의 이들이 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의 이들이 있다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할 친구들 일어서 십달란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첸 투 원 투 쓰리 포 시편 145편 13 절 말씀 시편 145편 13 절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의 이들이 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의 이들이 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의 이들이 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의 이들이 있다 잘했다 10달러 투시 이들이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목사님은 어렵더라고 이 박자가 자 우리 말씀 제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너무 잘하네요 그런데 자 시작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않았을까요 하나님 중심에 복이 아픈 사람인데요 칭찬받은 사람인데요 죄 안 짓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 전에 우리 퀴즈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 넣기 잘 들어보세요 빈칸 넣기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땡땡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잘하네요 자 가위바위보 주먹 일어서 봐요 주먹 주먹 일어서 자 주먹 일어서 주먹 일어서 자 주먹 일어서 주먹 일어서 자 가위바위보 일어서 어디 있어 주먹 기권? 왜 기권했어? 주먹 일어서 주먹 일어서 주먹 일어서 주먹 안 일어서 하면 시킬 거예요 혼자 이긴 것 같은데 저기 뒤에 안 할 거예요? 알았어요 혼자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정답이 뭐죠?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오세요 이야 뭐에 합한 어 이거 멀구나 뭐에 합한 사람이라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쵸? 그 멀구나 그래 그래 두 번째 퀴즈 내고 있을 테니까 일로 와 찾아가는 서비스 너무 멀어 자 두 번째 다윗 왕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시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것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요 무엇을 옮기려고 했을까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너무 쉽다 가위바위보 자 가위만 가위바위보 주먹 일어서 주먹 일어서 자 주먹 일어서 바로 합니다 가위바위보 야 다 보장이 가위바위보 주먹 남아 주먹 남아 주먹 남아 주먹 남아 주먹 남아 두 친구 남았죠 두 친구 남았죠 둘이 가위바위보 야 정답이 뭐예요? 뭐라고요? 법계요? 맞습니다 나오세요 하나님에게 법계 맞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말까요? 알았어요 아 이렇게 또 여러어 같은 소문이 있으면 하나 더 해야지 사실 하나 더 준비했어 자 다윗은 백형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백형목을 줘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는 궁전에 살고 하나님의 법괴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주먹만 남아 주먹 주먹 가위바위보 가위만 남아 가위 가위 두 세 친구 가위 자 가위 가위바위보 주먹만 남아 주먹 주먹 둘이 남았어 가위 둘이 가위바위보 왜 안 해요 해요 알았어요 정답 뭐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한 것 같은데 말을 성전 건축하는 거 맞습니다 나오세요 멀다 거기는 여기 선생님한테 맡길게요 정훈 선생님 이거 전달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뭐를 건축하려고 그랬죠 성전 건축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 예쁘게 보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논교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왕들이 왕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 나면 왕은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누가 수행을 해야 되냐면은 왕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전쟁을 이끌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누구였어야 돼요? 다윗이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 위치해가고 평안함이 찾아오니까 전쟁을 누구를 보내서 수행하게 했냐면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중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다윗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궁전에 이 궁전의 옥상 가운데 올라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저녁에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나라가 잘 통치가 되고 있는가 하면서 옥상에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왔어야 되는데 정말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저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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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다운은 교수에요 바로 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욕을 하는 사람을 딱 발견을 했는데 빛이 쫙 비치는 것 같으면서 이 사람이 어때 보여 굉장히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야 진짜 너무 예쁘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나 저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 누군지 좀 알아봐 야 빨리 알아봐 빨리 알아봐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신하한테 알아보라고 해서 신하가 알아봐서 왔더니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제가 확인해 왔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 그래 바세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바세바는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우리야라고 하는 이 장군과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 사이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그러면은 안되겠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음은 교수에요 바세바를 야 빨리 시켜서 데려오라 그래 데려오라 그래 이랬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굉장히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을 데려와서 아니 바세바를 데려와서 바세바와 동침하고 바세바에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아기가 생기게 돼요 아기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이에요 다음 단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바세바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 결혼 안 한 사람이었다 결혼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10개명의 말씀을 봤을 때 제 7개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늠하지 말라 음란한 행동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던 이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다음 단계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보세요 옛날에는 원래 가늠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르면 바로 죽여야 돼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왕이니까 왕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도 모자랄 판에 머리를 굴리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전쟁에 지금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와라 빨리 데려와 왓! 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왔습니다 우리아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우리아한테 야 너 전쟁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다 얼른 집에 가가지고 좀 쉬어 빨리 쉬어 빨리 쉬어 집에 가가지고 좀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아내랑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자녀 다윗이 자기의 아들인 거를 자신의 자녀인 거를 숨기려고 이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우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집에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정말로 충성심이 있는 군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아니 내 동료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바깥에 진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밥도 맛있는 걸 먹겠습니까 안됩니다 난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하들이랑 같이 바깥에서 잠을 잤어요 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어요 안 먹혀 들어갔어요? 안 먹혀 들어갔어요 죄를 덮으려고 별 행동을 당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건널 수 없는 행동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뭘 하냐면 다음은 교수예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 아까 전쟁에 나가 있던 군대 장관 누구 있었지? 요합이 있었어 요합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주르르르르르르 쓰는데 거기 뭐라고 쓰냐면 야 요합 잘 들어라 우리아가 이제 다시 전쟁터로 돌아갈 텐데 전쟁을 할 때에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맨 앞에서 우리아가 싸우게 해 그러다가 너는 뒤로 몰래 몰래 물러나서 적들에게 우리아가 둘러싸여서 죽도록 해라 이걸 편지에다 썼어요 다윗이 다윗이 썼다고 다윗이 써가지고 이 편지를 더 심한 거 얘기해줄까? 이 편지를 어떻게 하냐면 누구 손에 들려서 보내요? 우리아 손에 들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를 자기가 들고 요합한테 가는 거야 다윗이 그걸 시킨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요합한테 갑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요합이 왕의 말을 듣고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최고로 앞에 싸움이 맹렬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우리아가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데 뒤에서 챙 챙 하면서 뒤에 사람들은 빠지고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누가 죽게 돼요? 우리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어요? 우리아 옆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나쁜 행동 때문에 우리아 플러스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아 완전히 충격적이라는 사실이야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10개명에 보면 아까 6, 7개명을 잘못했잖아 다윗이 그리고 6개명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문제이지만 이 옛날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다가 어휴 이거 하나님의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안 지켰다 이거 정말 큰 문제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죽은 소식을 다윗이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우리아가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아가 죽으니까는 그래 원래 전쟁에서는 사람도 죽고 그러는 거야 괜찮아 다른 사람들 걱정하지마 원래 전쟁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궁전에 누구를 데려옵니까 마시멜로가 아니라 바세바를 데려오는 거야 바세바를 데려와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아기가 태어나는 거야 아기가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다윗설교를 3주간 했잖아 목사님 다윗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다니까요 충격적이라는 거야 너무 다 놓은 거세요 자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우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3회라 11장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 끔찍한 일이죠 사실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사람이 다음은 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왕이요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다음은 거세요 옛날 옛날에 마을에 정말 잘 사는 사람이랑 정말 못 사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에게는 소화양이 너무나 많았고요 못 사는 사람에게는 양이 원래 한 마리도 없다가 시장에 가서 자그마한 새끼 암냥을 하나 샀습니다 이 암냥을 얼마나 예뻐했냐면요 같이 잠도 자고요 밥그릇도 같이 쓰고요 자매와 같이 형제와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너무 잘 지내고 정말로 가족과 같이 아끼는 그런 암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누가 찾아왔냐면 행인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행인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대접해줘야 되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소화양이 많지만 그 사람을 대접할 때 자기 걸 쓸 때에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음은 거세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암냥을 빼앗아서 얘를 죽여가지고 얘를 고기로 만들어서 행인한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얘기를 라단이 다윈한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윈이 여러분들 반응이었어 다음은 거세요 탕 치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어떤 녀석이 그런 행동을 했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이 있다면 4배 이상의 양을 갚아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다윈씨 정말로 화가 났어 임금님이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은 거세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월 임금은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자기 이 별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다윈아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당신이 이번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죽어마땅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윈 당신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윈씨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단 선지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왕인데 그렇게 버릇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 이렇게 했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윈씨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일단 외계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윈씨의 차이야 사익과 사월의 차이야 잘못했을 때 아 이게 잘못이구나 라는 걸 딱 깨달으면 그 순간에 그냥 무릎 꿇어가지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거라고 죽을 거라고 원래는 다윈씨 죽어야 되는데 다윈씨 죽어야 돼요 다윈씨 죽어야 돼요 다윈씨 죽고 아이도 죽어야 돼요 원래 두 명이 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윈씨 회개해서 살려주셨지만 아기는 어떻게 된다고 죽을 것이다 다윈씨 이 아기를 살려보겠다고 침상이 눈물바다가 되도록 막 울어요 밥도 안 먹고 하라는 게 제발 살려주세요 금식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는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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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 다윈씨 이 바세바 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야 진짜 너무해 하나님 진짜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잘못된 이 다윈 살려주셨어 거기다가 정말로 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첫 번째 아이는 데려가셨지만 두 번째 아인 누구 솔로몬을 허락해주셨다고 이 솔로몬이 나중에 뭐가 돼요 왕이래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볼게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이게 뭔지 알아요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시면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거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윗도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도 죄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도 그냥 대충 살면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야 다윗의 그 이전 행동은 별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뭐는 배워야 돼 하나님이 그거 죄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부터 했어요 무릎 꿇고 회계부터 했어요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회계반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린 죄 짓고 또 회계하고 죄 짓고 회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최대한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바로 무릎 꿇어서 바로 다음은 교수예요 두 번 시작 죄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다윗이 살인죄 저질렀죠 거짓말했죠 거기다가 뭐 했어요 가늠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다윗의 죄 때문에 정말로 잘못도 없는 아기는 죽었습니다 우리아도 죽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계한 다윗을 다시 사용해 주셨어요 안 사용해 주셨어요?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이로 솔로몬을 주셨는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고 여디디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무릎 꿇어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좁은 게 문제가 아니야 거기는 안 꿇어도 돼 꿇고 싶으면 꿇어도 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방법을 찾겠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너무나 힘드셨어 고통 받으셨어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방법을 막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십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할게요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마음이에요 근데 자리가 좁다고 뭐가 어떻다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해계 기도하세요 해계 기도하세요 해계 기도하세요 반드시 해계 기도하시고 다윗과 같이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역시 다윗과 같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시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생각나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뇌지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역시 아직도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가 있는 것에 알면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바로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일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의 육세인이 열려져서 기도하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백의 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기도의 분량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진정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한 번만 더 겨울성경학교가 있거든요 겨울성경학교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겨울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입술이 알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겨울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는 겨울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면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나가며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의 물량을 쌓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 이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최우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무엇보다 겨울성경학교 때에 성경에 놀라오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가사담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신과 성령의 은혜가심만이 가득한 우리 예한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죄를 깨닫고 바로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죽었지만 두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게 왕위를 이어주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열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경의 교통하심이 죄를 지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호흡의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재밌는 생일 파티를 할 건데요 우리 이연은 샘 앞으로 나올 때에 큰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여러분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처음 보는데 우리 4학년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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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4학년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